되지 않나요? 이 티어에서 니달리 밴을 잘 안합니다. 기사님이면 몰라도 니달리가 손 많이 타서 이 티어에서는 니달리 밴을 잘 안해요. 신나게 가볼까요? 이게 약간 그... 그 뭡니까? 애니메이션. 거기서 모티브 따온 거 아닌가요? 그릴? 희망하려면 충분해. 아, 그리고 이 강척은... 그랜라간? 슈퍼 갤럭시 럼블이?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? 대사도 그렇고? 킬라킬 봤는데 와, 킬라킬 완전 내 취향이던데? 킬라킬 너무 재밌었어. 아, 그랜라가 명작이죠. 킬라킬 못 버텼어요? 아, 킬라킬 재밌어요. 하하. 킬라킬. 킬라킬이에 써있어요. 킬라킬이에 써있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 오 오 미달리가 완전히 대리인지는 모르겠으나 실버에 똥미달리는 아닌 것 같아. 오 오 오 ㄷㄷ 히힛 바텀이 좋아서 어디가 아프리카가 찐하다는 거야? 아니면 다 찐하다는 거야? 잠깐만요 이거 한번 볼까? 원본인데? 안? 오래네 이달릴까? 1.3. 3.5. 히힛 적극이 없애땅이네 에헤이 에헴이 멈출 수도 멈추지 않는다 아 못 잡을 것 같은데 공 뺐으면 이득 받죠? 한 번 더 벗겹이 되는 걸 잘 할 때가 잘 만납니다 5.5.5.5 딜타임 5.5.5 아군이 당했습니다 야 임마 이거 아 이거 원 서포시 미포라 간반만 가자 어떻게 좀 해볼게 어? 이런 이씨 좀 기다려 이 새끼 박치기하네 니달리가 못하는 니달리가 아닌 것 같아요 아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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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모두의 희망을 짊어지고 있어 아이고 페인 가야 좀 에이 욕심낸네 제가 좀 뭐 좀 해주면 좋은데 맞아 내가 죽지 말았어야 돼 이게 뭔 거 아닌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렌즈로 바꾸라고? 고기를 들어 저 하늘을 바라봐 시스템 정비 충전 완료 잘 오는 날 먹는다 에이 니달리를 못 봤다 졌네 리드가 문제다 리드가 리스트가 ㅋㅋ 아 저새끼 진짜 두렵게 카종오네 자신나게 펜 너마저 너 솔킬 당하면 절대 안되는데 그 개 처음이 왜 하필이면 나랑할때냐 렌즈로 바꾸라고요 이게 더 좋아요 와 리포터 개잘하네 하하 저놈의 지평선 좀 어떻게 1t 5t 4t 5t 아아 쉣! 하아. 못 이기겠네. 이즈 니가 젤 못 하거든 지금? 벤드 뭐해 탑 미드 창을 왜 대신 맞아 니가 피하면 되지 이즈인데 때리는 답도 없네 라인 다지면 뭔술 이겨요 이동 이동 ㅋㅋ 1-2-2-2-3 이 미포토라서 봇을 가기에도 cc기가 없으니까 어휴 ㅋㅋ 대박 어떻게 볼까요? 이 미포토록 한 번 더 아우 졸라 못하면서 말들만 드럽게 많네 이 병신들은 진짜 아우 아우 뭐하는거지? 아 어렵죠 헤헤헤헤헤헤헤헿 헤헤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헤헤 sek일아 1.2.1 ㄷㄷ 가면 에이 가벼지고 나발이고 가네 심연해 올 던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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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 1-2-2-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비협이 너무 심해졌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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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렌이 다 비벼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, 아까 잘했어요. 아까 전파래로 잘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순환이 없는데 조합이. 여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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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